네, 저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 님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 님 아, 너무 좋아서 아, 웃겨, 웃겨 그래서 아까 원래 입장할 때 네, 근데 제가 처음에 방송 나가고서 마이클 잭슨 얘기가 자꾸 들려서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아, 나 마이클 잭슨 닮았냐고 그랬더니 근데 오빠가 자기가 너무 팬이라고 마이클 잭슨 아, 근데 오빠가 자기가 너무 팬이라고 마이클 잭슨 아, 나 마이클 잭슨 너무 좋아해 진짜 야, 진짜 윤남길 못 이긴다 아, 윤남길 진짜 나 마이클 잭슨 진짜 좋아하고 정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잭슨 얘기를 들어도 오빠가 팬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크다고 보자, 멘탈 씨는 아저씨 장길 씨는 잘생긴 분 말고 누구, 분 말고 없어요? 저기, 네, 가자 아, 왜 이렇게 안 하신다 모르겠다 아, 알지 아니, 이거는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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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 누군데, 누군데 이게 동영상 캡처인데 어 이게 동영상 캡처인데 누군데? 잾슨 씨를 닮았다고 잾슨, 잾슨 씨를 닮았다고? 진짜, 있어, 있어, 있어 황심 잃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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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잃슨 잃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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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잃슨 programm 레전드 가수 만남이라는 걸 공연하면 되겠다.